나바호 잉글리시 바일링궐 딕셔너리 자 한국어에 꼬리안에 이거 보면 알겠죠? 나다 나다 자 여기서 에이 밑에 갈고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. 모음에 갈고리가 걸려 있는 것은 비음입니다. 비음이 들어간 모음이란 뜻입니다. 비음 콧소리 이 소리 아 나다 이게 지금 뭐 옥수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옥수수 입니다. 옥수수인데 발음은 그냥 코리아의 나달 입니다. 나달 ㄷ이 들어가도 되고 ㄷ이 들어가도 되고 그죠 자 영국에서 이 콘을 갖다가 아 그레인을 갖다가 그레인 나달 뭐 한알에 무슨 곡식 뭐 이런 뜻인데 영국에서는 콘 이라고도 합니다. 그레인 그레인을 그래서 콘 이라고 하고 원래 영어가 콘 이니까 잉글리시를 자 그래서 이 저 나바호 이사람들이 콘을 갖다가 나다 나다 아 헝 콧소리를 냈습니다. 나다 이게 이제 콧소리내는 이 문화가 이쪽으로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좀 사라지죠. 왜 그런지 뭐 날이 좀 사계절이 뚜렷하고 날이 좀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이 발음이 없어지고 나달 나달 ㄹ이 우리 한국어에는 많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물 불 술 뭐 딸 뭐 엄청나게 지금 산스크르트에서 뭐 들어온 리울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 발음이 조금 이게 지금 소통을 대화로 말로 소통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조사가 뒤에 붙고 앞에 붙고 이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L 발음을 이제 넣는 그런 단어로 진화를 했다. 나다 나다 옥수수 나다 그래서 이 저 나바호 그 우리 그 저 어딥니까 고구려 땅에서 살던 지금으로 치자면 어디 저 동북 삼성이죠 중국의 동북 삼성 그 언저리에 살던 무슨 뭐 무슨 무슨 족 있지 않습니까 뭐 오랑캐들 이라고 하는 뭐 라코타 뭐 체로키 뭐 그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가는 바람 우리가 이게 지금 헷갈려 버렸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다리 옥수수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나다 콘 옥수수라고 했습니다 옥수수 옥수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이스 자 여기 보면 라이스 자 18페이지에 한번 또 한번 달려 가보면은 라이스는 이게 조금 다른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알루스 이렇게 돼 있는데 하 이거는 이게 지금 스페인 말이거든요 스페인 말 알루스 아루즈 아루즈 그리고 저 저쪽에 어디입니까 이 스페인 말인데 이 스페인 말이 아 이거를 갖다가 찾다보니 다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마는 압스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자 중요한거는 RIC 여기 기어 다 안찾아 놨나 라이스 자 여기 지금 라이스 되지 않습니까 아로즈 아로즈 스페인이시라 라이스를 아로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로즈 자 이렇게 아로즈 이거를 스페인 사람들이 아마 이거를 이 말을 가져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인 그 그 베르 볼리비아 그쪽 사람들 전통 그 부족들 꿰쩌란 말 중 말도 지금 아로즈 아로스 아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로스라는 말을 우리 고구리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말을 가져가 가지고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 말 대고 또 이사람들이 또 내려가면서 멕시코 아직 지났어 베르 볼리비아 에콰도르 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 좀 아로즈 아로스 아로즈 뭐 이런식으로 발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아로즈 아로즈가 쌀이라고 하는 했다고 라고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이 말을 가져간 것 같아요 스페인이 쌀이 나오긴 나와도 그때 이런 말을 썼을까 지금 의문인데 이 말을 가져다가 지금 다 썼어요 그래 가지고 아로즈 지금 싸루 다른 데서 또 사루라고 돼 있습니다 s-a-r-u 싸루는 또 시간이 남은 다음에 한번 보기로